동네놈들 부기재형 괜찮은데? 괜찮은거 같애? 잠깐만 어쩌면 원래 나를 하려고 했다고? 아니 그니까 또 뭐 그게 아 재밌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형님 몇시까지 오는거 그것만 얘기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로케잇 견아 오늘도 잘 해보자잉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오지도 않은데? 아니 근데 원래 뭐 우리는 뭐 텐션 좋아 안녕하세요 혹시 패스장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술 아주 전화신다 오오 아니 근데 이새끼 우리는 술 먹을 때 확실하게 먹잖아 근데 지금 뭐 이제 둔순실이 올까봐 제대로 안먹더라고 오케이 우리 4병실 3병실은 나아 못먹는데 아니 그것도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밑장 깔고 오리지 말고. 아 가슴 뜨겁습니다 지금. 이 형 모두가 왜 이렇게 싹 막혀?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얼굴도... 사자 하자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봐 씨X또. 이 형도 존나 이 지랄. 아니 나 지금 첫 자리 많이 잤어. 아니 씨발 이럴 거면 그냥 술자리 오지르르 마. 아니 오자마자 지랄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먹을 거면 빠밤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빠밤아 빠밤아. 아 기훈아 왜. 음 맛있는 거네. 어차피 먹는 거 좀 확실하게 뭐 먹고 뭐. 아 얘 억지로 먹이지 마. 아 저 근데 존나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적당히 맞으면 너 죽어 병찌야. 조심해라. 푸 하면 나한테 옆으로 날아간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왜 그래. 좀 먹었어. 아 이거 뭐 드신 거예요? 나 더 빨리. 뭐야 손 넘, 야 손 넘지 말자. 알겠습니다. 취했어? 중심? 그래 야 중심 잡자고. 대화가 이상하네. 지금 살살 취한 거 같은데? 많이 갔어요. 아 ㅅㅂ 했어. 아 ㅅㅂ 진짜 또 오해 사귀하니. 아 왜 이래 이 ㅅㅂ 알았구만. 아 천천히 먹으라고 해. 나 그만 먹어. 알았다고 ㅅㅂ라. 형. ㅅㅂ라 형. 아 ㅅ 없다 형. ㅅ. ㅅ 없어 형? 진짜. 형 ㅅ 없어? 앉아 앉아. 아 너무 생긴데 지금? 먹을 게 없어. 또 왜. 아니 진짜로. 아니 왜. 아니 왜. 그만하나 형한테. 아니 아니 형. 형님도 기회 나와네. 야 기회 나와네. 왜 그래. 기회 나와네. 기회 나와네. 기회 나와네. 형이 얘기해. 형이 먹을게. 아닙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아 근데 많이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형님 오셔. 왜 이렇게 진정해. 왜 이렇게 진정해. 아니 맞잖아 형. 맞습니다. 여기 바다이키 먹겠습니다. 인천 바닷가 사회자병 그거 알잖아. 갈매기 스타일로 가자. 야 이거 술은 건데 이렇게 어? 형 가만있어. 형. 형. 내가 형이니까 가주고 가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상도적 아니야 형. 야. 야. 아니 우참맛자 너무 혼나는 거 아냐 나? 너 그냥 맞고 드세요. 아 여긴 나 좀 맞다. 지금 아직 들어간 게 없어. 아 예. 아이 또 술은 또. 사랑합니다. 야 이게 인천이야. 방역시야 방역시. 인천 방역시야? 뭐야 ㅅ. 이상 뭔데? 특별히 씨. 어 부산 특별히 씨 아니야. 부산 광역시지. 부산 특별히 씨? 이거 괜찮아? 형 이 새끼 안 계시나 이거 봐. 아이고 왜. 야 하지마. 땜이야 뭐야. 이거 땜이야 형. 니가 팔당 땜이야. 재미가 없긴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아니 중심을 잡자. 아 예. 명심을 하자 형님. 계속 내가 겹쳐서 얘기했지만 이게. 밀리들끼리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아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한 잔 해? 아니 뭐 씹어? 아잇 잠깐만 잠깐만. 너 씹어 나랑 한 잔 할 거잖아. 야야야야야. 같이 해 씹어 넣으면. 야야야야야. 나 지금 죽같은데 그냥 먹어. 어휴. 야야야야야. 그렇게 화를 굳이 그렇게. 씹어 눈비자. 씹어 눈비자. 나 씹어 술. 술. 술 안 먹어? 야. 아니 그럼 내가. 너 몇 살인데? 서른하오. 아 형님.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개그야. 아 개그야. 아 개그야. 나 순간 울거겠네. 아 아 죄송합니다. 아홉크 차이 개그. 아니 젊어 보이셔 가지고. 젊어 보이셔 가지고. 바타이케 한 잔 하실까요? 응응. 이야야야. 이야야. 하지마. 야야. 형. 어 형님 옆에 보면 좋지. 잘생겼다. 콘나리. 아. 진짜 잘생겼다. 어때. 형이잖아. 아 솔직하게 해. 아 형님. 솔직하게 해. 아 솔직하게 해.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눈깔이 족같이 생겼어. 아이씨.. 아니 무슨.. 아이씨.. 오만해서 당황했어.. 아.. 개그야.. 아이씨 너를 알아봤어.. 아이씨... 아이씨.. 한 잔 올리겠습니다. 맞아.. 너 또 미장깔 했냐? 바로 먹었어.. 아 왜? 아 그럼 어떡해.. 겁나 취하는데.. 아니.. 왜.. 하루하루 먹어야지.. 아니 하진다 왜 그래.. 나도 나만에 패턴이 있잖아.. 적당히 하자 진짜로. 대지기 싫으면. 아 왜 그래 하지 마. 왜 그래. 아니 친구도 형 아니야 형? 아무리 술 먹었어도 뭐 자꾸 이XXXX를 자꾸 해. 아니 너도 그만해. 내가 지금 몇 번째 말이냐 그만해. 아니 아니. 아 미안해요. 약간 그렇잖아 내가 친한 것도 알겠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진짜 말 X나 많아. 아니. 조용히 좀 하자. 나 X나 짜있나 지금. 애가 하는 게 짜증 난다고? 나 X나 짜있나. 아니 나도 X나 짜증 난다고. 9살 밖에 차이 납니다. 나이 차이 보면 빼 이 X. engagement. 우페에 싱어 맞잠 뜨자 그러면. 우페에 싱어 맞잠 뜨자 그러면. 그러니까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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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엉啞아 오잠아 오잠아 어잠아 오잠아. 와봐라 와봐라 와잠아! 와봐라 와봐라! 그만 찍어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야야 야, 바로 와봐라. 모아. 모아. 죄송해요. 몰카야 몰카. 몰카야! 몰카야? 형이 승부해야 했다. 미안, 안돼. 죄송합니다. 아니요 형. 몰카야 진짜? 네 마이크 몰카야. 우리끼리 짰던 거야? 뭐야? 이게 몰카야? 진짜 네 마이크. 진짜 몰카야 못 찼나? 형 죄송합니다. 야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마흔아 지금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형은 몰카야? 형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게 무슨 몰카야? 이게 무슨 몰카야 기분이 X나쁜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다 짜고 지금 아이디.. 아이디.. 야 근데 기분이 너무.. 아 죄송해요 야 니네가 이거를 올리던 말던 나 모르겠는데 안 올릴게 안 올릴게 동생도 내가 처음 봤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아.. 아.. 아이.. 사람치는데 아니.. 죄송한데 몰칸대 conclusions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아 왜? 아이.. 아니.. 왜?? 아이.. 아니 받에게줄수는 있잖아 오오오오 희췄 h 아니 하지말 test 하지 않아. 할 수 있는 말이야. 하지 않아. 하지 않아. 하지 않아. 하지 않아. 하지 않아. 나와. 아니 너도 나와. 야 나 집에 갈 거야. 형! 형 가기 전에 엔딩만 좀 쳐줘. 야 재호아 괜찮아? 재호아 괜찮아? 재호아 괜찮아? 아유 전부 조용기입니다. 아 파이팅 있습니다. 아 파이팅 있습니다. 수고하자. 수고하자. 야 야. 야. 이 그림 뭔지 모르겠냐? 그러게 왜 나를 조져. 왜 나를 조져. 왜 나를 조져. 야 둘이 연기 잘하네. 진짜인 줄 알았어. 연기 온 줄 알았어. 무슨 합을 맞췄어? 우린 다 짜고 온 거야. 와 짜는데도 내가 무서워 갖고 와. 그래서 내가 주먹질한 척하면 너네 내 때 때렸다. 왜 나를 조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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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